국회 농예수위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 사업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가는 생산비 증가 등으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현한 만큼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 대응과 지역조합과의 협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